여러분 안녕 하이 하이하이 여러분 제 속눈썹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제가 속눈썹을 붙였다가 떼가지고 보일라이브 시작하면 맨날 머리 다시 묶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켰어요 여러분 저 오늘은 진짜 길게 못해요 지금 후시 녹음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잘 멈춘 거 아니세 안녕 안녕 여러분 제가 어제 오려고 그랬는데요 어제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내내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딱 시간이 날 것 같아서 지금 딱 왔습니다 여러분 Hello How was your day 여기 핸드폰 세우기가 여기 핸드폰 세우기가 여기 핸드폰 세우기가 딱 좋은데요 여기 핸드폰 세우기가 딱 좋은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하이하이 하이루 하이루 저는 지금 회사에 와서 지금 후시 녹음을 빨리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 우리 팬분들 보려고 왔습니다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못 왔잖아요 진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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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 지금 제 속눈썹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아침에 아침부터 촬영을 하고 속눈썹을 붙였다가 뗐는데 지금 제 속눈썹은 마스카라가 안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매튜오빠 작업실이에요 제가 몰래 들어와서 지금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몰래 들어와서 괜찮아요 오늘 좀 오늘은 좀 날씨가 추운 것 같아 그쵸? 저만 그런가요? 밥 먹었나요 여러분? 저는 아까 한 1시간 전에 겨우 밥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픈데 막 사진 보정하고 그르느라 아 아 과제해야 되는구나 진짜 숙제할 때가 제일 싫었는데 저 그냥 밥 먹었어요 오늘은 저녁 패스 나도 오늘 저녁 패스 아 지금 어 뭐 먹어요? 무슨 밥 먹고 있어요? 맛있는 거 먹는 거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? 혼자 맛있는 거 먹죠 지금 딱 들켰어 왜 패스하냐면 어 딱히 이유는 없는데요 그냥 별로 안 먹고 싶어 지금 아직 배가 불러가지고 셀카 타임 어 왔다 말랑카오 아 저 편의점을 못 갔어요 아 진짜 말랑카오를 까먹다니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 미쳤나봐 말랑카오 진짜 이번주는 이번주 안에는 꼭 먹는다 아 진짜 미치겠다 완전 까먹고 있었어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거야? 이런 날 있죠 여러분들도 괜히 뭔가 자자자잘한 게 많고 정신 없는 날 아 아 나 오늘 요거 너무 이상한데 눈 아 맛있죠 말랑카오 말랑카오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말랑카오 말랑카오 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카오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보고싶네요 아니 우리 이렇게 라이브에서만 계속 봐야되냐고 우리 실제로 볼 수 없는 거냐고 우리 실제로 볼 수 없는 거냐고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무슨 색 무슨 머리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려분들 저는 무슨 머리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머리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머리색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도 어 노랑머리요? 금발? 개인적으로 연한 갈색 코토리 베이지 코토리 베이지 맞아요 코토리 베이지도 괜찮았고 흑발? 흑발은 내가 긴 머리 했을 때가 예뻤던 것 같아 아닌가 단발이었을 때가 예뻤나? 그냥 두 개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? 구멍이 있어 나 지금 여기 화장 속눈썹 떼가지고 이상하네 화장이 이게 진짜 이상하네. 저는 이제 기나긴 녹음을 해야 돼요. 호시 녹음. 호시 녹음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끔은 막 발음이 씹히고 말할 때 약간 소음 들어가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써서 해야 돼가지고 암튼 여러분 오늘은 길게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의 우리 브이라이브 11월 달에 브이라이브 열심히 하기!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맨날 와서 괴롭힐 거예요. 다음에 말랑카오랑 같이 올게요 여러분. 알겠죠? 나 진짜 말랑카오랑 꼭 같이 오고 말 거야. 그때 말랑카오 3가지만 다 가지고 와야겠다. 말랑카오? 내가 꼭 먹고 말 거야. 솔티캐라멜. 솔티캐라멜 먹어본 히든카드 있어요? 없죠 아직?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. 만약 없으면 한번 쿠팡에 쿠팡에 한번 그거 해봐야겠다. 있는지. 저 농구 완전 못하죠. 저는 그런 거에 딱히 그렇게 막 스포츠에 관심이 막 있거나 하진 않아요. 그래가지고 좀 전해보여요. 고기 잠깐 켰는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보고 싶어요.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말랑카우랑 같이 TMI 우리 토크해요, 또. 그럼 오늘 저녁. 저녁도 진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배부르게 먹고 좋은 꿈 꿔야 되는 거 알죠? 아, 저 운동 신경은 있죠. 저 운동 신경은 좀 있어요. 피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. 제가 피구는 피구 시간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내일 제가 올 수 있으면 진짜 꼭 올게요. 왜냐하면 내일은 제가 저녁 미팅 빼고 앞에 시간을 다 비웠는데 그게 왜 그러냐. 정말 아주 큰일을 치러야 합니다, 여러분. 옷 정리해야 돼요. 옷 정리를 아주 열심히, 열심히 열심히 하고 그러고 제가 미팅, 저녁 미팅이 끝나면 그 말랑카우를 꼭 제가 사서 아, 올게요. 알겠죠, 여러분. 말랑카우를 꼭 내가 먹고 만다, 솔티 캐러멜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얼굴 부어서 호빵매이 됐어요? 그러면 물을 한 컵 먹어요. 물을 한 컵 먹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, 이제. 그러면 얼굴에 붓기가 좀 빠질 거예요. 공부하다가 네 방송에 왔다. 고맙다. 암튼 여러분, 저는 이제 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내일 볼 수 있으면 보고 만약 못 보면 내일 모레 말랑카우랑 같이 봐요. 안녕. 안녕. 화이팅! 화-이-팅! 알았죠, 여러분? 퇴근 조심히 하시고 화이팅이에요, 화이팅! 말랑카우 꼭 성공하면 제가 그거 찍어서 올릴게요, 여러분. 안녕! 또 봐요! 끝! 어? 끝!